대주님 것까지 같이 넣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의 사주, 정씨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사주세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기보다는 네, 고집껏 살아가라 이렇게 나오는 사주시거든요 근데 대주님이랑 지금 같이 사세요 편안하세요 서로 남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지나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이 부부를 하고 있다 같은 집에 살아요, 편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삼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썩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씨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대주님도 그렇고 누군가 하나가 서로에게 어깨에 짐을 좀 실어줘 그러면 와 그래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궁합 그러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크게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걸 놓고 봤을 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왜 그러지? 그게 나는 샘으로 보여요 샘이요? 네 그게 뭐죠? 시샘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요 잘 나가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편한테 관심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모자라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센스 있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쟤는 왜 편해? 쟤는 왜 혼자 웃고 있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제가 있어요 이게 난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말 남처럼 그냥 갈라쓰는 게 나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붙잡고 계실까? 아니요 남처럼 이혼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싫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말을 그렇게 뱉으시지만 이 마음은 또 이상해요 내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받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마음이 왜 들지? 나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내 남편이고 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괜히 그런 감정이 생길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못 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아니죠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신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고집껏 살아야 되고 내 직선껏 사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낱말 듣기보다는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기승전결, 육하원칙, 원리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거나 뭔가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빠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일은 하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선생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시지만 이상하게 그 뒤에서 선생님이 계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내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남을 부리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남을 부리고 뭐하고 뭐하고 그게 나한테 편한 사주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선생님이라는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기점인데 네 될까요? 돼요 오 정말요? 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음 지금 있는 곳에서 자리를 좀 옮기고 싶은데 내년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약간 승진하니 승진격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냥 제 마음인데 거기로 가면 더 잘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더 잘 되실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음 더 잘 되고 싶어서 옮기고 싶어서요 중요한 거는 네 난 아직도 이게 아직도 울음표에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못 헤어나오고 있거든요 남편 사랑해요 근데 왜 그 약간의 그 시기 질투 샘? 이런 게 왜 비출까요? 그게 있어요 제가 음 그것도 맞아요 음 그럼 그 감정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게 같은 직업군이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음 저는 좀 힘들게 돈을 버는데 음 남편은 공직에 있으니까 음 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있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그 마음이 있네요 아니 선생님 미안해요 어느 직업군이나 다 편한 거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 특히나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이야 또 여자들도 썰 들어보면 내가 애 낳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다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을 선생님이 물론 뭐 내가 까먹고 살았다 잠재웠다 이러시지만 그 마음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선생님이 더 펴요 아 선생님이 그게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자꾸만 눌러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 운이라는 것도 개화가 되는 건데 네 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난 왜 이렇게 뭐하지? 스스로가 나를 자꾸만 억압을 시켜요 네 눌러요 네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만 탈피를 하세요 이제 좀 속기 시원해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도 명이 나고 이름이 나요 아 네 그러길 바라요 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대로라면 두 분 사이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없어요 그렇죠 딸만 둘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 씨 집안에 어머니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조상 얘기를 조금만 제가 꺼내도 될까요? 네 해산기가 있다 그래요 해산기가 뭔가요?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분 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씨 집안도 조금 할아버지 때 그 윗 때 어떻게 보면 3대 4대쯤 네 거기에서 조금 조상 내력이 복잡하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하는데 할머니가 둘이 나든가 저기 우리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건 모르겠는데 전부 그 카톨릭을 믿어요 우리 빼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만 세례명이 없고요 전부 세례명이 있고 아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딸의 귀한 집안 근데 이 집안은요 이상하게 해산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내 따라 들어 이상하게 아들자가 비추지가 않아요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막은 형국이에요 조상에 근데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아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자가 비쳤어요 비쳤었는데 뭐 어디에 보면 하늘로 날아갔는지 다시 별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시집안 자체가 그러한 조상 내력은 좀 있다 그러다 보니 카톨릭을 엄청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 시대에는 뭐 우리처럼 무당을 하던 집안이 있다 그러면 많이 개종들을 하셨거든요 손가락질 받던 시대라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비추는 집안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정수 선생님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름나고 명이 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를 조금은 고쳐야 된다 그런 걸 조금은 갈머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 많이 나와요